2개 더 올드스쿨에서 황금비율과 욕바지를 담당하고 있는 두 사람이죠 자 이혜정 시민철씨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2주 동안이나 특집을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주간에 이렇게 뵙는데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더 이쁘지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민철씨는 오늘 축구복을 입고 오신 건가요? 네 비슷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좋아하는 팀이 또 시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낮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화이팅! 바르셀로나 팀 좋아하시죠? 네 저는 바르셀로나를 좋아해서 오늘 응원하는데 아무래도 홈이니까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아니 어제 성형민 선수가 출전을 못해가지고 맞아요 경보누적으로 출전을 못했죠 너무 아쉬웠어요 네 아니 그 이혜정씨는 운동 좋아하세요? 네 제가 하는 걸 좋아해요 아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이혜정씨는? 농구 좋아해요 아 맞아 맞아 농구 농구 너무 잘하잖아 요즘도 배드민턴 치세요? 아 요즘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관람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? 네 배드민턴 너무 좋죠 날이 좋으면 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무조건 나가야 돼요 특히나 오늘 이혜정씨 옷이 네 너무 나 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 그러니까요 네 한 자이언트 개나리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3주만에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고요 복대가 돌아갔던 님이 민철씨 혜정씨 그리웠고 보고 싶었어요 하트 뿅뿅뿅뿅뿅뿅뿅뿅 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올드스쿨 학생 여러분 강선민씨도 우와 운나면요 하트 뿅 혜정님 노란 원피스 너무나 이뻐요 역시 마델 감사합니다 이라고 해주셨네요 아무튼 이렇게 3주만에 뵙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더 반가운 느낌이라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